. 잡소. 응. . 용어? . . 용어는 산이 없잖아. 산이 없으니까 더 더워 더 더워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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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아주부님이 저 친구래서 이거 멸당 친구네 집입니다 요가 친구 먹으라고 저래 소주도 한 박스 사오고 소주 술도 하자구먼 나는 술 끊었으니 내 대신 먹으라고 난 술 끊었어 우리 아저씨 어쩌면 여섯 번 먹었어 이 집 아저씨도 어쩌면 여섯 번 먹었다니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시골에 진짜 술 시골에 많이 먹는 날이 되죠 아 그렇지 근데 움직이고 이러니까 시내 사람은 시내는 그래 먹으면 죽여 시내는 그래 먹으면 죽여 아주 친한 친구 밀골 그러니까 억동 가게 할 때 옛날부터 미자 농협이 있을 때부터 아 여러분 그래도 마을에 사람이 많은가 봐 여기는 다모에만 저 하절치 하절치 다모에만 50지 돼요 아하절치에서 지금 넘어왔어 예 저 저 저로 해서 봉구래를 해서 봉구래를 해서 선바이 꼴로 예 껄에서 나오면 아유 길이 파했죠 예 파해지는 안 했는데 포장을 다 해 놔 가지고 돌이 이렇게 잠화 때 안 파했던 거 안팠어요 파했는데 막 자식을 해서 손질을 예 예 누가 봉구래를 해서 이제 오면 깨물대요 아 저 어제 다른 거 타고 그 우리 아저씨 친구가 그 집은 하동인데 원옥이라고 원옥이요? 예 자저도 타고 한 두시간에 왔더라고 저 상동 면사무소에 옥동 면사무소에 또 놔 예예 예 이제 그만뒀다 몸이 아파 예 그만뒀어 요 먼저 밑에 저 앞에다 차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저러서 저 상동을 해서 돌았고 3시간에 왔대 3시대 왔대 아유 그 너 빵 한 쪼가리 가서 먹고 왔다 아유 옥동에 집을 사놨잖아 예예 그 버스 타보면 집가이래 보여요 예예 커브 이래 우리 조카하고 동창이야 그래서 내가 잘 알아 아유 우리 아저씨하고 친구하기로 했어요 나리가 한살 가가 한살 적을걸 네 적어요 이 집 신랑이 한살 만에 네 친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아하 저머지도 왔다가 배두개 꼬갖고 져서 먹고 아아 술을 안 먹더라고 아아 술을 안 먹더라고 네 뭐 수술했다고 그러지 아 수술했대요 예 모두 몸이 안좋아요 어느 날 그만뒀더라고 직장을 네 술도 안 먹더라고 그 직장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인데 그죠 네 저 산둥이 있다가 그냥 또 여기 녹전 머삼속을 이렇게 그러니까 옥동도 있다가 옥동도 있어요 이 집 신랑은 철규 네 저 아래 형은 왕규 예 아하하하 아유 야 진짜 오늘은 움직이면 더워 아유 가만히 가세요 가만히 가고 이렇게 안이 나는데요 아유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 강래이 콩 팥 깨 들깨 들깨 아주 농산물 찐떼입니다 찐떼 그릇밖에 안해요 고추 한 마켓 고추는 뭐 거의 먹고 그죠 네 애들하고 야 아주 맛있네 달걀에 두 마켓 넘게 했는데 올해 아주 딱 딱 지금 고추값이 좋아 올해는 또 예 좋은데 빨간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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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94,000원 오늘 좋네요 그 한간 네 좋네요 한간 먹으면 돼 아니 20kg 네 20kg 한 박스 한 박스 94,000원 공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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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안좋아 공판장 아 고추값이 좋네 아 현재 좋은데 그게 내년 처음에는 그랬어 예 많이 나오면 떨어져 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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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찍었어 아유 저기서 이제 이쪽으로 경선이 아유 아유 저로 해 오셔서 야 멀어 고개가 여 갔다가 여 갔다가 좌회 좌회 갔다가 또 중간에 갔다가 돌담 있는 집 요게 예 그 집도 갖고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병원 갔다가 집이 빚죠 아 병원 갔어요? 예 죽은게 아니고? 예 아 집이 비었어 올해 양영원 갔어요 80.. 아 91요 아 아 아 아이고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난 그래가지고 도로 가신나 하고 아 사람 사는 흔적이 그대로 있어 예 병원 갔어요 아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네 자식이 있는데 안 보세요 양영원에 아 그 토소리가 얼마인데 땅이 땅이 많아요 그럴 거 그 할아버지 땅이 그 할아버지 땅이 예 이야 그 밭이 묵었을 거에요 다 묵었어 근데 옆엔 조금 뭘 갈았어 할아버지가 있으면 다 해요 다 해? 예 아 참 나 근데 올해 아플까 좀 차 양영원에 나는 죽었는지 알 아 나이 많아요 뭐 90하나면 나이 많네 예 아 그래도 운동 수업이